시간이 흘러서 1시간이 됐어요. 뭘 실천하면 좋을지 한번 볼까요? 아침 식사는 반드시 공식에 맞춰서 먹어라. 그냥 먹는 것도 힘든데 공식까지 맞춰야 되고 힘드네요. 교수님. 이 교수님. 아침 식사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습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아침밥을 먹는 거는 우리 몸에 신진대사의 시동을 거는 행위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일부 연구에 의하면 아침을 굶은 사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점심이나 저녁 이럴 때 조금 비정상적으로 혈당이 좀 많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또 점심, 저녁에 과식이나 폭식을 유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으로 나오는데요. 새끼를 규칙적으로 잘 드시는 분의 혈당을 파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아침을 건너뛸 때의 혈당이 이렇게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과식이나 폭식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몸의 인슈린 신호가 점심에 시동이 걸리는 상황에서는 급격한 혈당 스파이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고 저렇게 혈당이 올라가는 현상은 당뇨가 없으신 분들한테도 장기적으로는 해로울 수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아침 안 먹고 왔는데 제 혈당이 걱정이 됩니다. 내일부터 꼭 챙겨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는 분을 만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사연의 주인공은 47세 권용진 씨. 30살 때부터 당뇨가 왔고요. 소변을 봤을 때 끄끈하게 막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료수 먹다가 잘못된다 싶어서 보건소를 가서 체크를 해봤더니 그때 수치가 353 정도 나와서 병원 가서 한번 검사를 해봐라. 보통 일반적으로 당뇨 전 단계에 이렇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당뇨가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권용진 씨는 10여 년 전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바쁜 일과로 생활 습관이 불규칙해졌다고 합니다. 보통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시간이 있잖아요. 안 먹고 먹고 안 먹고 먹고 이렇게 폭시게 하다 보니까 망가진 거죠. 뭐 맵고 짠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밥도 자국밥, 운동도 해가면서 그렇게 관리를 했었죠. 제가 불규칙하다 보니까 혈당이 높을 때는 한 4, 5배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권용진 씨의 현재 상태는 어떤지. 혈당 수치를 높이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상열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권용진 씨의 경우 당뇨병이 발병한 지 10년이 넘은 상황이라 다른 건강상의 이상이 생기진 않았는지 확인이 시급했는데요. 권용진 씨의 현재 건강상태 괜찮을까요? 동맥 경화가 반복적으로 진행이 돼서 나빠지거나 악화되면 내막이 두꺼워지고 이런 것들이 심혈관 사건, 특히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그런 아주 치명적인 이벤트에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위험인자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다행히도 아주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조금 진행된 것처럼 보여요. 당뇨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인 것이 건강한 식습관, 건강한 운동습관, 건강한 생활습관을 관리하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살짝 생활습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권용진 씨는 평소 공복 혈당에 높아 아침밥을 건너뛰곤 했다는데요. 아침밥을 안 먹었을 때와 먹었을 때 혈당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식사시간, 식사량 등을 조절해 동일한 조건 하에 혈당 비교를 진행해봤는데요. 아침밥 결식 유무에 따라 과연 혈당 수치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침부터 점심때까지의 혈당을 비교해본 결과 아침밥을 먹었을 때 혈당 변화폭이 작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히려 아침을 챙겨 먹으니까 혈당의 낙폭도 크지도 않고 그래서 아침밥을 챙겨 먹는 게 도움이 되는 걸 이번에 알았고요. 궁금한 점은 저처럼 혈당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측정해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주위에 대해 습관들은 없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아침밥만 먹었는데도 이렇게 혈당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니까 새삼 아침밥이 참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사례자분 이 밖에도 좀 어떤 점을 잘하면 혈당 관리에 더 도움이 될까요? 아침 식사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거기에 추가로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산소 운동도 식후에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력운동을 같이 병행하면 근육에서 포도당 대사가 활발해져서 굉장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드린 얘기지만 수분을 자주 섭취하시는 게 탈소를 예방하고 지나친 고혈당을 막아주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례자분 혈당 측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아침 공복 혈당, 그 다음에 식후 2시간 혈당을 재는 게 일반적이기는 한데요. 최근에는 5분 간격으로 24시간 동안 그리고 2주 동안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혈당을 연속적으로 측정해서 혈당 변화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장비들이 출시되고 있거든요. 주주의랑 상의하셔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당이 굉장히 높으신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300 넘어가고 이런 분들은 운동을 좀 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의점이 좀 있을까요, 이 교수님? 너무 높을 때? 네. 혈당이 너무 높은 상황에 있어서는 운동을 바로 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운동 중간중간에 한 1, 20분 간격으로 해서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면 물을 수분을 섭취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조심해야 돼요. 네. 아까 사례자 권영식 씨처럼 아침밥과 이 혈당 관리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 아침밥 먹는 습관이 꼭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보통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습관이겠죠, 교수님?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고요. 2019년에 심장학회 학회제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을 드시지 않는 분들은 드시는 분들에 비해서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이 높아지면서 심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87%까지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모든 분들이 잘 지키셔야 되는 습관이고요. 또 아침 식사는 뇌 기능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뇌는 사실 포도당만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침 결식 시간이 길면 뇌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아침 식사가 뇌 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는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한 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면 우리나라 청소년 81명을 대상으로 10주간 밥 중심 한식, 빵 중심 서양식, 결식을 아침을 진행을 해봤을 때 섭취 전과 후가 차이가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정서적 안정이나 학습 능력, 신체적 건강도 상상이 됐지만 또 그중에서도 뇌 신경 생장 인자 같은 신경 물질을 분석을 했을 때도 결식군에 비해서 아침을 밥 중심으로 드셨을 때 25.5%까지 더 뇌 신경 인자가 분비가 잘 된다. 결국 뇌 기능이 향상이 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연구 다양한 조사들에 따라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특히 학생들 20대들이 특히 결식이 높은데 10%에서 30%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습 능력 그리고 뇌 기능을 위해서라도 아침 식사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침 밥을 꼭 먹어야 된다는 건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공식에 맞춰서 먹으라고 했단 말이죠. 어떤 공식이 있는지는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보실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혈당이 높다면 시리얼, 빵, 주스로 때우지 마라 나왔습니다. 이게 단골 메뉴인데 왜 안 될까요, 이 교수님? 네, 간편식으로 사실 아침에 시리얼이나 빵, 주스를 많이 이용하시기는 할 텐데요. 이게 정제가 많이 돼 있고 가공이 돼 있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빠릅니다. 그리고 대부분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작용을 해서요. 당뇨병 환자들한테 좀 해롭죠. 그래서 이런 단순당, 그다음에 정제 탄수화물의 함량이 적은 음식을 고르시는 게 아침 식사를 현명하게 선택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이건 어떨까요? 제가 쓰는 방법이긴 한데, 아침밥을 먹기 전에 배고프니까, 전에 과일로 배를 채우는 거죠. 교수님, 괜찮지 않나요? 네, 빈속에 과일을 드시면 특히나 신맛이 나는 오렌지나 레몬, 자몽 같은 신맛 나는 과일은 위장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드신다면 섬유질이 좀 많은 과일을 드시는 게 좋고, 대추나 배, 사과, 바나나 같은 것을 드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이나 단순당은 좀 피하셔야겠고요. 그러면 그 대신에 뭘 먹으면 좋을까? 두 번째 공식에 나와 있더라고요. 밥은 통곡물로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꼭 섭취해야 된다.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통곡물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당지수라는 단위가 있는데요. 특정 음식을 먹고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많이 올라가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지수인데요. 통곡물, 그다음에 단백질,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된 음식들은 상대적으로 당지수가 낮아서 혈당을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럼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백질을 먹으라면 아침에 삼겹살을 구워도 될까요? 고기를 먹으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침 식사로 단백질 식품을 많이 드시면 일단 지초대상도 올라가고 포만감도 줘서 과식도 예방할 수가 있고 또 근육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데 이때 어떤 단백질을 드셔야 되냐 그러면 사실 지방이 많은 베이컨이나 햄, 소세지, 삼겹살 같은 육류는 좀 피하는 게 좋겠고요. 오히려 아침 식사는 소화도 잘 되고 열량도 좀 낮은 계란이나 기름이 적은 육류나 생선유를 좀 드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침 식사로 꼭 추천하고 있는 메뉴가 있는데 계란이랑 두부, 견과류 종류가 좀 들어갑니다. 둘 다 이 세 가지는 꼭 드셨으면 좋겠고 여기는 식물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동물성 단백질, 좋은 지방 성분도 함께 드실 수가 있고 소화도 잘 되는 식품이라서 아침 식사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침 식사로 좋은 메뉴까지 정해졌고요. 그 다음 시간도 규칙적으로 지키면 좋다고 하는데 그 다음 공식에 나와 있거든요. 세 번째 공식이에요. 기상 후 30분에서 2시간 이내에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요. 교수님. 사실 일어나자마자 식사를 하는 게 쉽지는 않죠. 소화도 좀 잘 안 되고 입맛도 없고 해서 30분 좀 지나서 드시는 게 좋겠고 또 너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오히려 식사 때도 놓치고 점심이 가까워졌는데 아침을 먹어 하면서 식사를 거르시기가 쉽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시고 30분 후에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당뇨처럼 이런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식사 시간을 반드시 지켜서 정량, 정해진 양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언제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순서로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볼까요? 마지막 공식. 반찬을 먹고 밥을 먹어라. 보통은 밥 먹고 반찬을 먹는데 거꾸로 안 해요. 아무래도 밥은 탄수화물이니까요. 혈당을 올리는데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보통 반찬을 좀 풍성하게 하시고 밥을 적게 드시면서 나중에 드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일부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방식으로 식습관을 바꿀 경우에 있어서 원래 순서대로 식사를 하시는 것보다 훨씬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혈당을 낮출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